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10 핫라인5 시작합니다. 미국 한파로 현지 반도체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반도체 품귀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스마트폰과 TV 업계에도 반도체 수급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지난 16일부터 멈춰선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은 전체 생산 능력의 28%를 차지하는 제조허브입니다. 지난해 오스틴 공장 연간 매출액을 감안하면 이번 가동 중단으로 사흘 동안 320억가량의 매출 손실이 났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24시간 풀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은 단기간 가동 중단에도 손실이 막대합니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 용인 기흥 공장은 변전소 화재로 이틀간 가동을 멈췄는데 당시 피해 규모가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은 사전 통보를 전제로 예측하에 멈춰선 만큼 웨이퍼 손상 정도가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삼성 공장 셧다운이 퀄컴과 인디비아 등 글로벌 칩 제조사에도 영향을 줘 스마트폰과 그래픽 반도체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셧다운은 특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분야 글로벌 1, 2위 기업인 NXP와 인피니언은 삼성 오스팅 공장과 함께 가동을 멈췄습니다. 시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올 1분기 전 세계 자동차 100만 대가량이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 3위 업체 일본 르네사스도 직격탄을 맞아 지진 발생 전 생산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반도체 제품 가격의 상승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거란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